금구어 금을 잃어 금구어 금을 잃어 쌓인 게 김재로다 김재로다 금구어 금을 잃어 금구어 금을 이뤄 금구어 금을 이뤄 금구어 금을 이뤄 그렇지 거기서 떨어지면 안돼 금구어 금을 이뤄 금을 이뤄 금을 이뤄 금구어 금을 이뤄 금구어 금을 이뤄 금을 이뤄 금을 이뤄 싸인게 그렇지 싸인게 싸인게 사인게 김재로다 사인게 김재로다 그렇지 금구어 금얼이로 사인게 김재로다 금구어 금얼이로 금구어 금얼이로 금구어 금얼이로 사인게 김재로다 사인게 김재로다 한 장단을 붙여볼까 금구어 금얼이로 사인게 김재로다 금구어 금얼 금구어 금얼 금구어 금얼 사인게 김재로다 완전 잘해 공사 허돌 공사 허돌 이렇게까지 쭉 끌어줘야 돼요 공사 허돌 시작 공사 허돌 공사 허돌 공사 허돌 공사 허돌 둘러스니 거 허드롱 그렇지 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그렇게 해야 돼요 금구어 금을 잃어 금구어 금을 잃어 쌓인 게 김제로다 쌓인 게 김제로다 농사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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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구고고 백성 억구 백성 임피사이가 임피사이가 나 둘러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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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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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거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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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 걷어 헛이구 걷어 이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금구에 금구어 그 멀리로 사인계 김제로다 사인계 김제로다 농사호돈 옥구가고 백성 농사호돈 옥구가고 백성 임피사이가 임피사이가 둘러스니 둘러스니 거흐드렁거리고 거흐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거흐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흐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흐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거흐드렁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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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흐드렁 거흐드렁거리고 거흐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거흐드렁거리고 거흐드렁거리고 가! 푸드랑! 놀아보세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가 전부 다 어렁져요. 저기 저기 금요반도 그러고 거드렁거리고를 제대로 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거드렁거리고 음이 올라가면 안 돼요. 거드렁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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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를 이제 뭐냐 어디서부터니 금구어 금구어 금을 잃어 쌓인게 김재로다 금구어 금을 잃어 금을 잃어 금을 잃어 금을 잃어 쌓인게 김재로다 쌓인게 김재로다 쌓인게 동사호돈 옥국하고 백성 동사호돈 옥국하고 백성 옥국하고 백성 임피사 임피사 이가 둘러 쓰니 임피사 이가 둘러 쓰니 꺼드렁 꺼드렁 꺼리고 놀아 보세 꺼드렁 꺼리고 놀아 보세 차츰 잘 하실거에요 그러면 이제 좀 자진 육자배기를 좀 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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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